굴을 떠붙는다. 저거 어쩔까? 어? 저거 뭐지? 어머머, 저거 봐. 아침부터 정말 가볍게 먹네요. 1인당 1만 칼로리 아니에요? 빼는 건 뭐예요? 마시멜로라고요,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1인당 1만 칼로리 아니에요? 어휴, 저거 이거. 먹으면 바로 당 오겠는데요, 형? 당 오겠다, 진짜. 저 또 살이니까 벗어버리네요. 왜냐하면 저거 야채도, 채소도 넣어줘야 돼. 이야, 비주얼도 이것도. 와, 비주얼은 진짜. 세상에. 이게 또 1등이네, 비주얼은. 여기 있다. 어렵게 만들면 초콜릿 치즈. 네? 네? 왜 이런 게 있어?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거. 저건 뭐예요? 초콜릿 치즈. 먹어봐요. 어, 초콜릿인데. 어, 치즈인데. 이야, 이거 맛있다. 초콜릿 맛인데. 초콜릿 맛인데 치즈에 그것도 있나봐요. 맛있죠, 이거? 우와, 이거 맛있다, 진짜. 또 들어가네. 어, 또 올려? 이야. 자, 화력을 높여. 오! dönoltronron! 빠바바바 빠바바바! 빠바바. 우아아아! 빠, 바바바. 궁금하다. 우와! 초콜릿 피자, 초콜릿 피자, 초콜릿 피자야?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할까? 하이라이트! 뻥 잘 났어. 이야, 이거는. 아이고, 잘한다. 저거는, 나 아까 진짜 만 칼로리라고 농담했는데 진짜 만 칼로리 되겠는데, 저건? 아니겠다, 아니겠어. 너무 달아서. 자, 먹자. 어, 꿀을, 꿀을 또 뿌려. 우와. 저거 먹던 큰일 나겠네. 이야. 저거는 아주 한쪽만 먹어요. 아이고, 저거 달아서 어떻게 말해요. 머시멜로, 여기 머시멜로 들어갔어. 야, 저거는. 어, 저거 먹는구나. 어우, 저거는. 멋있는, 멋있는, 멋있는. 극강의 단맛. 극강의 단맛. 이거 인정해야 돼. 왜요? 조용히 해야 돼. 와!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템. 아이고, 조용히 해야 돼.